네, 세금 얼마나 늘어날까? 또 얼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?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. 정부의 세법 개정안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. 윤지혜 기자, 먼저 소득세 부분 살펴볼까요? 최고세율 얼마나 인상됩니까? 네, 소득세 최고세율이 3%포인트 인상됩니다. 이제까지는 과표가 5억 원을 넘을 경우 42% 세율을 적용해왔는데요. 앞으로는 1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45%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.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9.5%가 됩니다. 세금 부과 때 심리적인 저항선을 보통 50%로 보는데요. 여기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죠. 연간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액은 1억 원당 300만 원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윤지혜, 사실 국민 대부분은 세금 더 내도 좋으니까 연간 소득이 10억 원 넘어봤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. 실제로 이 최고세율 45%에 해당되는 분들 몇 명이나 될까요?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세금은 얼마나 더 고치는 건가요? 정부는 일단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최고세율 45%를 적용받는 초고소득자 1만 6천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. 세수 증가액은 9천억 원 정도 됩니다. 부동산에 팔아서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뺀 순수 근로소득과 종업소득세만 내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만 1천 명이 되는데요.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0.05%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정부는 이 같은 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세율 45%,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다.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우리하고 비슷한 소위 3050클럽 1인당 3만 불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 되는 7개 나라 중에서 대부분 나라들이 이와 같은 유사한 구조로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일본, 프랑스, 독일, 영국 등이 45%를 부과하고 있고요.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50% 이상 부과하는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. 유정훈 기자, 당연히 부자 증세 논란이 있겠네요. 네, 이런 논란을 의식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. 들어보시죠. 정부로서는 조세 중립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세수 효과는 내년도 21년에 플러스 54억, 21년부터 25년까지 향후 5년간 플러스 676원 규모에 불과합니다. 이 점을 감안하시오. 앞으로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랍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증세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. 그냥 보이기에는 되게 누진적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. 지금 현재로 봐서도 42%까지 했잖아요. 그 정도 번호상 얼마 없습니다. 세수의 증가 효과가 있을 거냐? 거의 없을 겁니다. 세율을 올리는데 세율이 올라가면 그거는 일종의 증세예요. 그리고 세율을 손을 대지 않고 세금을 더 거두면 증수라고도 말을 붙일 수 있겠네요. 그렇지만 이거는 세율을 올렸잖아. 앞서 이번 세법 개정안 부자 증세 논란이냐 아니냐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결국 논란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분 아니겠습니까?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이 부분 개정안에 포함이 됐나요? 네, 포함돼 있습니다. 그러면 부동산 세금 자세히 짚어볼까요? 먼저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인상이 됩니다.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죠.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시가가 모두 33억 원인 2주택자의 경우에는 올해 종부세를 2,650만 원을 냈는데 내년에는 6,850만 원으로 4천만 원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. 또 시가가 43억 원, 3주택자의 종부세를 보겠습니다. 올해 4,200만 원에서 1억 8백만 원으로 마치 무려 2.5배 가까이 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군요. 양도세 부분은 어떻습니까? 양도세는 보유한 지 1년이 안 된 집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폭탄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1년에 되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70%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. 예컨대 10억 원짜리 집을 1년 안에 팔아서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면 이에 대해서 70%, 1억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규제 지역의 집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20%포인트에서 20에서 30%포인트씩 중가세율이 더 적용이 되기로 했습니다.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윤 기자, 정부 의도대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까요? 일단 시장은 관망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일부 다주택자들은 이 세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긴 한데 기대만큼 물량이 많이 나올지는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. 당장 뭔가 매각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시장 생활을 좀 지켜보자는 흐름이 여전히 많습니다. 실제로 매물도 거의 나오지 않고 매수자도 관망하면서 시장 자체가 거래도 소강 상태고 관망세 속에 가격 변동도 일단 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. 윤 기자, 최근 재산세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 상당히 분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벌써부터 종부세, 양도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. 말씀하신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일주택자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일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지난 12.16 대책으로 발표돼서 이미 0.2에서 0.3%포인트가 오른 상황이고 또 공시가격 현실화가 올해 반영이 됐는데 이에 따른 시세 변화만 반영된 수치다. 더 이상의 세 부담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. 하지만 여론은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. 심리적으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이 느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자 문 대통령도 결국 국회 개원 연설에서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.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은 장기 보육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으로 해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공제율 최대 70%로 올렸던 거를 내년에는 80%까지 추가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거주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같은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다 하더라도 10년을 거주한 사람은 세 부담의 변동이 없게 되지만 2년만 거주하고 임대를 줘서 이득을 받겠죠. 이런 세 부담에 대해서는 6,560만 원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윤 기자, 그런데 분양권도 2주택에 포함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선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제책도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분양권을 1주택으로 치지 않았는데 분양권을 쏴서 비싸게 파는 투기 세력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가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1주택으로 세기로 했습니다. 이 같은 내용은 법이 시행된 뒤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요. 그러자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죠.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보유했는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위해서 분양권을 취득한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